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뭐야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애인이면 버스 탈수는 있어요? 네? 네? 말도 잘 못해요 조선 버스 타면 탈수 있어요 조선 버스고 뭐고 장애인이 여기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장애인이면 집에 와서 그냥 있으라고요 왜 이런데 와서 정상인한테 민폐 끼쳐요? 아 진짜 아 비켜봐요 좀 왜 여기 있어요 아니 누구시길래 저한테 그렇게 말하세요? 아시는 분이세요? 아니 이분이 저한테 지나가는데 여기 서 있어서 제가 부딪혔잖아요 이 사람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? 아 아니에요 몇 살인데요? 저는 이분이랑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고 다른 분들이랑은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는 상관없고 주변 사람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? 아니 아프고 싶은 거는 아닌데 그냥 집에 서 있으면 저희한테 덜 피해를 주잖아요 이 사람들 왜 나가면 안 돼요? 왜 안 되는데? 왜 안 되는데? 아 왜 버스 기다리시는 거 거기서 계속 기다리세요 아니 왜 안 되냐고요 아니 뭐가 안 되는데? 이 사람은 나갈 권리 없어요? 아 나갈 권리는 있는데 아 너무 아 저한테 네 저희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신청하시는 고객님은 지금 이용하시거든요 왜요? 밥만 빨리 먹고 가면 안 될까요?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지금 테이크아웃 할 상황이 안 돼서 아 드시려고 하세요 저희 여기 바닥이랑 테이블 위치가 좀 좁으셔서 들어가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 정도면 들어가서 그냥 빨리 먹고 가면 안 될까요? 저희 사계에서 스폰 신청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피해를 고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곤란하고 아 긴 자리도 많은데 그냥 먹고 가면 되나? 아니 무슨 저도 우리 엄마 드리기 싶은데 아 죄송해요 아 좀 드시고 가져야 돼요 네 지금 그냥 금방 자리 많은데 사면 안 될까요? 네 지금 그냥 드시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도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나랑 벌써 오래 있었거든요 네 사람 기다리면서 오래 안 되면 이제 저는 사람 기다리고 있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을 한 것 같아서 아니 휠체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테이블이나 그런 요즘 보면 요즘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어요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지나가시면 힘드시거든요 아 저희 입장은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요즘에 오히려 더 제거해 주면 될지 이렇게 장인분들이 이렇게 제거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단체 손님들까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분이 지지털까지 오시기 전에 제가 다 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그 분이 못 받으면 제가 낼게요 그럼 다 해볼게요 학생이 얼굴에 복이 많으셔가지고 막힌 기운을 제가 풀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학생이 지금 막힌 기운을 풀어들어야지 안 하신다잖아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? 아는 사이는 아닌데 안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한번 얘기 나눌게요 저희들이 아니 지금 학생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잠시만 이야기 나누면 되거든요 그냥 알아요 저희 학생이 지금 막힌 기운을 풀어드려 아 네 너무 불편한데 지금 불편한데 아니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데 왜 상관 쓰시는 거예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예요? 아니 그런 거 도를 아십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뭐가 덕분간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게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가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학생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데 학생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데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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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네 잡으세요 하지 말라고요 네 왜 왜 사람한테 그래요? 아이고 아시는 분도 아닌데 그쪽도 끼어 손님도 아시는 분 아니잖아요 저희는 따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 네 아 말 좀 똑바로 해요 진짜 장애인이면 집에 와서 있을 것이지 왜 카페에서 알바고 지랄이야 제 몸이 좀 불편해 누구나 아니 장애인이면 다야? 어? 장애인이 거술이야? 아 울지 말라 아 울지 말라고 아 울지 말라고요 아 울지 말라고요 아 당황 네 아 진짜요 형님 이런 사람 좀 정리하세요 손님한테 림픽 피치잖아요 어 제 동생이어가지고 지금 아 동생이고 뭐고 아 동생이고 뭐고 지금 일을 이렇게 똑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네 아 아 아 당연히 장애인이면 집에 와서 그냥 쉬세요 아 아 커피밥 그냥 커피 드세요 그냥 가세요 우리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아는 사람이세요? 몰라 근데 아니요 지금 하는 행동이요 아 아 딴 데 가서 드세요 내가 동생이 테니까 장애인이랑 얘기하는 거니까 아 장애인 뭐 아 뭐하는 거야 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카드도 제사도 빠르게 못하고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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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선생님이고 아니 오빠 나 임신했다고 오빠 뭐 얘가 뭐 아니 너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해 아니 이 새끼야 니가 혼자 해 이리와 아빠 나한테 지랄이야 아니 오빠 오빠 오빠랑 힘들어 아니 오빠 뭘로 말하는 거야 그래 쟤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임신했다고 어떡할 거야 이게 알아서 해 내가 이거 못맞지 말아냐 나 혼자 어쩌라고 나 혼자 어쩌라고 몰라 아니 나 혼자 어떡하라고 나 가야 돼 아니 어딜가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나한테 돈가가가가 돈가가가가 나한테 돈가가가가 낯가라고 이가 치긴 줘야지 주인공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모님만 잘하는 걸 도와드리고 무슨 일 있으세요? 남자친구가 책임져 있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오래가지고 그러면 남자친구도 그냥 다른 걸 들으셔야 하는 건가요? 제가 아마 남자친구도 몰래 가지고 왔는데 2명은 많이 왔습니다 일단은 남자친구분 똑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일단은 학생들과 잘하는 시험이 되는 시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